안녕하세요 14강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기사 CN 선반 공개 도면 13번 입니다 자 일단 주소는 지시 없는 모떼기 C1 이구요 자 그 다음 일반 모떼기 0.2 0.3 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일단 같이 프로그램 작성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2차 합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퍼센트 들어가구요 자 일단 프로그램 프로그램 이름은 자 5-0013 13번 도면이죠 자 일단 기계 원점으로 자 한번 갑니다 자 g28 u0. w0. 자 공구선택 t0100 자 그 다음 g50 자 s1500 자 절삭 속도 일정제어 g96 s 150 자 그 다음 이제 정회전 자 다음 g00 자 소재는 50 으로 보고 x 54.4mm 여유주 구요 자 z 앞쪽으로는 5mm 자 t0101 자 절삭류 m08 자 다음 자 z 자 g94 를 써서 자 단면 사이클을 이용해서 자 두번 절삭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z 1점 에서 한번 하구요 자 다음 z 0.2 에서 한번 더 절삭 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g00 자 그리고 여기서 인선을 보정 쓴다 그러면 g42 자 넣구요 g00 자 x 54.0에 z 2.0 자 다음 g71 자 이 한쪽당 1mm 자 유일점 절임량 후퇴 0.5 또는 1점 자 g71 두줄 입력 방식이죠 p10 q20 시작하고 끝이구요 가공 여유량 지름으로 0.4 단면으로 0.2 자 f 0.25 자 다음 전개번호 n10 자 이렇게 하구요 자 g00 자 z0 일때 자 z0 일때 x 값 한번 보면요 자 일단은 마찬가지로 m16 에 자 피치가 2이라고 하고 피치가 2 일때 요 부분 좀 오따기도 2로 같이 넣어서 한번 보면요 x 가 12점 이죠 12점 자 g01 z0. 자 그 다음 x 16점에 z 마이너스 2점 그렇죠 자 그 다음 제트로 홈 생각하지 말고 쭉 들어갑니다 얼마까지 들어가죠 그렇죠 19 까지 들어갑니다 19 자 그러면 z 마이너스 19점 자 이렇게 들어가구요 자 그 다음 제 x 로 올라갑니다 x 로 얼마죠 20까지 자 20으로 살짝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x 20점 자 올라가구요 자 그 다음에 다시 2mm 더 들어갑니다 살짝 일자로 2mm 그렇죠 z 가 마이너스 21점 인가요 z 마이너스 21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원호 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이렇게 스무스 하지만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원호 죠 그렇죠 자 요건 바로 되겠네요 자 그러면 오른쪽이니까 g02 하구요 자 x 가 얼마냐면 26점이 26점 z 가 깊이가 지금 보면 아 정확하게 안 나와 있죠 자 그래서 혹시나 이런 경우에는 아 시험 당일에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면이 나온다 그러면 한번 물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z 깊이가 지금 어 명확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구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보통 이제 저희가 어 이렇게 치수가 없을 때는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 자 있죠 자로 자 이렇게 10cm 나 뭐 15cm 짧은 눈금 있는 자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자를 한번 예비로 준비하셔서 치수를 확인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자 우리가 계산을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 보셔야 되는데 일단 설명을 한번 드려 볼게요 자 이제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아 일단은 요 계산 한번 해보는 게 그래도 제일 좀 좋은 방법이긴 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일단 보면 자 일단 제가 프로그램 작성을 하려고 했더니 z 가 딱 도면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자세히 보면 r 10 이라는 게 있구요 그렇죠 근데 요 10의 라인이 중심선에 보니까 자 요 아래 요 지금 직선 r이 시작하는 위치하고 어 일치가 된다고 보고 그렇게 계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게 아래 중심이 이렇게 일치가 되는 거죠 수직이 수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 자 여러분들 아마 조금 아 잘 하신 수학을 잘 하시는 분들은 아마 어렵지 않을 텐데 처음이시 분들은 아 이거 또 계산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한번 보면 자 일단은 자 요 지금 자 요호의 어 아래 중심 점에서 부터 여기까지가 거리가 얼마냐 하면 10이 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자 여기 26에 20 이라는 치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한쪽에 값이 얼마란 얘기죠 그렇죠 3 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10에서 3을 빼니까 여기까지는 얼마가 되냐면 맞습니다 7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자 좀 크게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이 부분에 여기 지금 호의 중심 자 기준점 이어서요 자 요 요 지금 요 만나는 요 직선으로 요렇게 연결하는 값은 얼마가 되냐면 10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렇게 수직으로 90도로 내린 선에 자 여기에 3 3에 있었죠 그렇죠 3을 뺀 값이 그러면 얼마라 했죠 아까 7 이라고 했죠 7 자 그럼 저희가 궁금한 게 이 요 부분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여기에 피타고라스 에 의해서 우리가 구해 보면 자 여기에 10의 제곱은 그렇죠 가장 큰 선에 에 아 요 제곱은 자 7의 제곱 플러스 그렇죠 자 요 물음표 x 라고 놓겠습니다 x 의 제곱하고 어떻게요 같죠 그렇죠 요거 여러분 다 배우셨을 거에요 그렇죠 제일 가장 큰 변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으로 그렇죠 아 이렇게 해서 더 했을 때에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라 그러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10의 제곱은 어렵지 않습니다 얼마죠 100이죠 그 다음에 7은 얼마죠 49 에요 그렇죠 자 이거 일단 순차적으로 천천히 적어 볼게요 49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뭐죠 x 제곱입니다 x 제곱 그렇죠 자 그러면 x 제곱은 자 어떻게 되죠 그렇죠 100에 49 를 뺍니다 그러면 얼마인가요 자 요것도 그냥 제가 한번 좀 더 자세히 그려 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100에 49 가 넘어가면서 마이너스가 되죠 빼기가 됩니다 49 자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51이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자 그럼 x 는 어떻게 되죠 그쵸 x 는 그렇죠 공학 계산기를 이용해서 저희가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오시면 자 그래서 자 계산기에 보면 자 여기 있네요 그쵸 자 51 이죠 아 이거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자 51 하고 그 다음에 요 제곱은 있죠 이걸 딱 눌러주시면 자 7.141이 나오네요 7.141 자 그러면 자 소수점 둘째 짜리 까지만 본다 그러면 7.14 그렇죠 자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면 자 그렇죠 우리가 여기 호 요 구간에 없지만 요 값이 얼마죠 7.141 이란 얘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저희가 요 호의 길이를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7.141 이 됩니다 자 요거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일단 요거 지우고 7.141 기억해서 자 한번 그러면 프로그램 작성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트가 저 얼마라는 얘기에요 그렇죠 마이너스 7.141 이죠 그쵸 물론 소수점 둘째 짜리 까지 하도 되긴 되는데 일단 다 저희가 셋째 짜리 까지 입력이 가능하니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말이 얼마죠 그래서 10점이 됩니다 10점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자 요렇게 지금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직선 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어떻게 되죠 G0 1 이죠 G0 1 G0 1 제트 마이너스 얼마죠 그래서 35점 자 이렇게 하면 여기 35 직선 구간 나옵니다 그렇죠 자 요호 구하는 거 호의 길이 길이 구하는 거 자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 에 의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 어려운 분들은 자 눈금자로 어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쵸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건 최후의 방법입니다 눈금자 확인은 왜냐하면 시험에 포기할 순 없으니까 끝까지 해 봐야 되겠죠 그쵸 자 일단 35까지 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X로 올라갑니다 X가 얼마냐면 33입니다 그쵸 X 33 자 X 33점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Z는 얼마냐면 10을 더 가네요 그러면 45 자 그래서 Z 마이너스 45점 자 이렇게 하면 동시에 테이퍼 절삭이 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이제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36입니다 36 자 그러면 X 36에 0.2C 를 준다 그러면 35.6 이죠 자 X 35.6 이고요 자 X 36점에 W 마이너스 0.2 그쵸 0.2 면치 한번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직선으로 다시 들어가는데 자 R3이 있습니다 R3이면 62에서 R3을 빼줘야 되겠죠 자 홈을 생각하지 말고 자 그럼 어떻게 되죠 Z 마이너스 Z 마이너스 59점입니다 Z 마이너스 59점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원어입니다 오른쪽 그럼 G0 2죠 그쵸 자 G0 2에서 자 X 값이 36에 33이니까 6을 더해요 그럼 42점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Z 마이너스 62점 R3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지시 없는 못되기 C1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G0 1에서 X 46점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 못되기 부분 X 48점에 W 마이너스 1점 또는 Z 마이너스 63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W 마이너스 1점으로 1미리 한번 더 밀어주고요 자 그 다음 N 50 이렇게 한번 하고요 아 죄송합니다 N 20이죠 20하고 X 50점 이렇게 한번 넣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인사날보정 취소 G40 G0 0 자 X 150점 Z 150점 절상료 꺼 주고요 자 그 다음에 T 0 1 0 0 보정 취소 자 그 다음 M 0 1 선택적 정지 자 정사기죠 T 0 3 0 0 자 그 다음 G50 자 S 자 1800 자 그 다음 G96 S 180 자 그 다음에 정회전 이고요 자 그 다음 G0 0 자 X X 자 일단 이렇게 하고 단면 쳐야 되겠죠 자 그럼 X 16에서 4mm 여유주니까 X 20점이 되고요 Z 5점 자 T 0 3 0 3 절상료 M 0 8 자 그 다음 Z 0 에서 단면 쳐야 되겠죠 자 그래서 G0 1 자 G0 1 X 마이너스 2점 F 0.15 됐죠 자 그 다음 G0 0 자 인사날보정 쓴다 그러면 자 여기에 G42 하구요 자 G0 0 X 54점 Z 2점 자 이렇게 시작점 잡아 주고요 자 그 다음 정석사이클 T70 P10 Q20 F0.15 자 그 다음 자 이번에 옆구리에 원원화가 없네요 바로 그냥 취소하고 복귀하겠습니다 G0 0 X 150점 Z 150점 M09 자 그 다음 고정치소 T03 00 자 M01 선택적 정지 자 됐네요 그렇죠 정석까지 자 오늘 도면의 핵심 포인트는 요 R 값 그렇죠 R 10 구간에 길이가 없다는 거 길이를 구한다는 게 요게 이제 핵심 포인트였네요 자 그 다음 이제 T0500 자 홈공구죠 자 G50 S500 자 그 다음 G97 S500 회전소 일정제어 M03 자 다음 G00 자 이렇게 하고요 자 X 값 자 홈 자 두 개죠 자 두 군데인데 일단 36을 기준으로 해서 자 X가 40점 4mm 여유주니까 40점 이고요 Z5점 T050 절상류 M08 자 됐죠 자 그 다음 Z로 들어가는데 자 Z 길이는 자 여기 또 계산해야 되겠네요 자 62에 자 62에 45 빼고 12 빼면 되겠네요 자 계산기 한번 해 보죠 자 62에 자 일단 45 를 빼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6, 6, 12 를 빼줍니다 자 그러면 5네요 5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값은 5입니다 자 그럼 일단 자 45에 45에 자 5하고 6을 더하니깐 11 이죠 자 플러스 11 자 그럼 얼마 얼마인가요 56 인가요 그렇죠 자 그러면 Z 마이너스 56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공구는 4 짜리를 쓰구요 자 가공해야 될 건 6입니다 자 그러면 G01 X 31점 F 0.08 이구요 자 그 다음 여기서 휴지 G04 P1000 자 그 다음 G00 X 40점 됐죠 자 그 다음 여기서 W 얼마죠 그렇죠 오른쪽으로 자 3일이 이미 되어 있으니까 남긴 게 6입니다 그럼 2점만 가면 되겠죠 G01 X 31점 자 그 다음 G04 P1000 자 됐죠 자 그 다음 G00 여기서 들어 줘야 되겠죠 X 40점으로 들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앞쪽에 자 이번에는 19 네요 19에서 4를 빼 주니까 자 여기가 15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자 이걸 한번만 찍고 들어가면 되겠네요 19로 가면 되겠네요 19 자 그럼 여기서 19로 19로 제가 조금 Z-19점 이렇게 바로 가서 G01 X 10점 G04 P1000 하고 그냥 바로 한번 빠지면 되겠네요 그래서 G00 X 안전높이는 20을 기준으로 24점 자 그 다음 X 150점 Z 150점 자 복귀하구요 자 그 다음 보정 취소 자 공고를 다 썼습니다 M01 선택적 정지 자 외경나사죠 자 그 다음 G50 S500 자 그 다음 G97 S500 그 다음에 M03 됐죠 자 그 다음 G00 G00 나사는 시작점을 잡아 주면 좋다고 했습니다 자 16에 22에 더해 주니까 X가 20점이 되구요 앞에서 2mm 앞에서 시작하니까 2점 자 그 다음 T0707 절삭요 M08 됐죠 자 그 다음에 G92 자 첫번째 절삭은 16에서 0.7을 빼 주니까 15.3이 됩니다 그 다음 z 는 1p 7을 더 가죠 19 에서 4 를 빼주니까 15 자 그리고 이미 더 가니까 17 그쵸 그 다음에 리드 값은 2점 됐습니다 자 1번 타자가 됐구요 자 그 다음부터는 계산기를 이용해서 빼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2번은 0.5 죠 그렇죠 15.3 빼기 0.5 자 14.8 입니다 자 x 가 14.8 이 되구요 자 3번 타자는 0.38 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마이너스 0.38 자 14.42 자 x 가 14.42 가 되구요 자 그 다음 이제 4번 타자 입니다 4번 타자는 0.24 그쵸 마이너스 0.24 자 14.18 그렇죠 x 가 14.18 이 되구요 자 5번 타자는 0.2 입니다 그쵸 자 그럼 마이너스 0.2 는 13.98 이죠 x 가 그렇죠 13.98 자 그 다음 다시 x 가 0.16 을 빼줍니다 마이너스 0.16 13.82 그쵸 13.82 자 그 다음에 x 가 0.1 0.1 13.72 x 가 13.62 그쵸 13.62 나오 맞죠 자 그 다음 g .80He care 차단 As part 1.360 f 쬐 받 antioxidant X.52 자 그 다음에 t 07 00 자 그다음에 m05 조청정지 m30 프로그램 정료 그 다음 % 됐습니다 자금 gvcnc 로 지물레이션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토 500 하구요 자 오토 500 optimistic bo holding gyda 스톱 눌러 놓구요 자 스타트 자 단면 2번치 54 자 이제 외경 외경항사 1미리씩 절삭이 되죠 1미리씩 아 이거 모양이 좀 이상하네요 그렇죠 원호가 아 안들어 갔나요 제가 뭔가 어 계산을 잘못 됐나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z 가 아니고 w 를 썼어야 되는데 그쵸 현재 위치에서 죄송합니다 w 자 이거 w 입니다 w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자 리셋하고 자 오토 자 두번 자 황사 가공 하구요 자 1미리씩 절삭이 되고 있죠 자 됐습니다 여기 알로 들어가고 자 그 다음 이제 자 정사 자 됐습니다 자 그다음 폼 폼 가공 한번 두번 자 앞부분은 3일 이었죠 자 마지막 나사가공 입니다 자 됐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정사 정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